웅이 넌 언제 올 거야 도대체 언제 올 거야 웅이 웅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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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이리와 집중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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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şur 누구만 이리와 이리로와 아니지 않아요. 대박! 간 거야! 얼른아! 이리와! 몇 분이 해야지? 이리와! 거미야! 대박! 이리와! 이리와, 어디야. 이거 먹고 가! 새해는 저걸 입에서 안 떼. 대박! 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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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야, 얼른 막아. 막아, 막아. 손 좀 닦아. 걔는 저걸 먹고 또 먹고 싶어서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이리와, 봄이야! 봄이야! 새범아! 새범아! 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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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아, 여기 있어요? 오래 기다려야 먹일 수 있어요. 이리와, 새범아! 봄이야! 무궁아, 오빠 좀 오라고 해봐. 봄아! 봄아! 이리 와! 야, 여기 있잖아. 먹고. 얼른 와. 두 봉이 다 먹을 거야? 왜 왔어. 거미가 와. 거만. 두 봉이 왜 왔어? 두 개 먹을 거야? 두 봉이 두 개 먹을 거야? 얘는 얼른 하나 먹고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세 봉아, 얼른 와. 아, 귀여워. 비타민, 아이스크림이. 오, 깨졌어. 대박, 얼른 와. 빨리 와. 엉덩이가 엄청 느려요. 아, 진짜. 멀리게 가만있어. 조심, 조심. 2020년 5월 20일 날 이사가 나왔어요. 17개월 대목이에요. 범이야, 깼어요. 보여요? 어, 깼다. 다 깨먹었어요. 빨리 물고 가, 물고 가. 물고 가, 물고 가. 화났어요, 오빠가. 이리와. 범아. 혼나면 안 와요. 대박아, 이리와. 범이야. 이리와, 몇 번에 불러 도대체. 이리와. 그거 먹어, 이리와. 빨리 와. 아, 진짜 연기 시작했어요. 아우. 연기. 연기. 아, 근데 연기해요. 동생한테 준다고. 아, 연기해요. 동생한테 준다고. 아, 연기요? 이렇게 씹어먹는 거? 네. 여름에 이렇게 맛있게. 비타민. 비타민. 닭다리를 먹고 있어요. 비타민. 응. 공이 다가갔어? 공이 다가갔어? 공이 다가. 공이 다가. 이제. 아우, 맛있나 봐요. 계속 다 먹었어? 그러나berg. 밥과 함께! kur리야, 이리 паль아. 오빠 주세요. 재발마아, 이리와. 도 flush. 빨리 와. 빨리 와,ней from the л3000mph. 빨리 와. 아, 세상 느려요. 먹고 힘내서 하루 잘 지낼 거예요. 고프죠? 다 없으셔. 비타민인데, 다 없애고. 장반먹고 나도 없애고. 맞아? 없어. 내가 다 먹었잖아. 짜잔, 입구 올려줄게. 맛있게 먹었잖아. 밥은 넣어라, 이제. 안녕. 다 먹었나봐요. 순식간이에요. 오는 거는 하마산이 아닌데, 먹는 건 순식간이에요. 다 먹었어, 대기. 잘했어. 가. 자, 또 만나. 또 먹었어. 둘 다 기분 좋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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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하나, 동생 하나 먹었더니. 가. 왜 또 와. 없어. 없어. 군맛이 생겼어? 단식 먹었잖아. 인창 얘기도 먹고 싶었지? 닭다리밥 먹었지? 닭다리밥 먹었지? 다? 네, 아쉬워요. 그쵸. 삼겹 많이 먹으면 돼 할까? 지금 식품이 없었네요. 먹으면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네, 지금 식품 부산이 오늘 좋아하나봐요. 네. 어제까지는 전해질이 섞인 걸 됐었는데 오늘 입맛이 많나봐요. 가, 이제. 안녕. 옆쪽에서 봐주세요. 어, 어, 내일 앞에서 중이에요 지금. 어, 내일 앞에서. 어, 내일 앞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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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